아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중대 질병, 6대 질병 걸려도 유병자 간편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험 구모님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보험 청구 많이 하신 분들 혹은 잔병치레 아니면 병원에 정말 많이 다녀오신 분들 어쩔 수 없이 저렴한 표준체 기본형 보험 가입하기 정작 어렵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보험료가 좀 더 비싸더라도 325나 335 혹은 355 보험으로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 할지라도 부담부 없이 바로 즉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간편 유병자 보험으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웬일이야. 우리가 아무리 간편 보험 유병자 보험 가입한다고 해도 6대 진단이죠. 암, 뇌졸증, 급성 심근경색 아니면 협심증, 심장 판마, 강경화 있으신 분들은 정말 아쉽게도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치료력이 있다고 하시면 유병자 간편 보험 비싸다 할지라도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하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웬일이야. D사 손해보험에서 국내 최초로 EM0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 보험학 너무 어려워. 자세히 풀어줘.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내 지금 현재 현존하는 우리가 유병자 보험은요. 거기다 보면 처음에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EM0 보험은요. 한 달 고지사항이 줄인 세 달이 아니고 두 달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만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저 보험왕도 보험 영업을 하다 보면 꼭 3개월 이내에 걸려가지고 보험 가입 못 하신 분들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3개월 NO! 두 달 이내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한 달 주인, 그리고 고지사항이 줄이고 보험료 또한 줄였기 때문에 매우 큰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5년 이내 혹은 4년, 3년, 2년에 따라 입원, 수술만 보는 간편 유병자 보험. 아무래도 고지사항이 5년이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고요. 3년, 2년만 보는 고지사항 간편 보험은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요. N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2년 이내에 입원, 수술했다. 3년 이내에 입원, 수술했다. 5년 이내에 입원, 수술했다. 보험료가 차등해서 산출이 되는데요. 제가 비싼 325, 335 보험으로 가입을 했다 할지라도 1년 이내에 입원, 수술 혹은 추가 재검사만 안 받으면 계속 매녀 할인을 받아서 최종 3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 동영상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기존에 현존하는 모든 간편 유병자 보험은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또는 6대 진단이죠. 암, 뇌졸증, 급성 심근경색, 아니면 협심증, 혹은 감경화나 심장판마 이 6대 진단에 대해서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데요. 웬일이야. 이번에 출시가 됐던 D사의 간편 유병자 보험은요.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 수술을 제외한 입원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수술을 몇십 번, 몇백 번 이상 하지는 않겠지만 저 보험망이 약간은 과장되게 부풀렸지만 몇십 번, 몇백 번 할지 할지 할지라도 기존의 간편 보험은 고지사항에 걸리고 그리고 가입하는데 매우 큰 제약이 있는데요. 이 상품은 수술을 안 보기 때문에 입원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 또한 5년 이내에 6대 지한, 암, 심근경색, 강경화, 심장판마, 협심증, 내조증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고 입원이나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5년 이내에 입원했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어느덧 제약을 볼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웬만큼은 우리가 6대 진단을 위해서 약물 복용 이런 부분들은 프리패스고요. 또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2, 5, 2개월 이내 입원수술 재진단 5년 이내에 입원만 아니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고지사항은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비싸냐? 비싸지도 않습니다. 보험료 또한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초간편 아니면 3, 5호나 3, 2호 보험은 보장 한도도 많이 안 들어가고 보험료도 비싸게 가입이 되었는데요. 이 상품은 보험료도 줄이고 고지사항도 줄이고 거기다가 암은 최대 2천만원 내열과 허혈성은 천만원 거기다가 특정 엔대수두비와 간호간병까지 또 거기다가 암이나 내열과 심혈간호 수술 시에는 계속 채증형으로 30%씩 2회, 3회 수술 시에 계속 증가된 금액만큼 보장 한도가 채증형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출시가 됐던 3, 5호 아니에요. 2, 5호 보험 일단은 지사에서 신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배탈적 사용권으로 일단 지사만 독부적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기존의 보험료가 비싸신 분들 혹은 많이 가입하고 싶은데 한도가 적으신 분들 세 번째는 5년 이내에 암, 뇌졸증, 심근경색, 협심증, 강경아, 심장판막으로 가입을 못하신 분들 모든 분들 저 보호망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가입과 동시에 설계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5년 이내에 6대 진단으로 진단받고 수술하신 분들 다 모이세요. 저 보호망에 가입시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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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